저희 1박 2일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흥청망청인데요. 야 하지 마요, 진짜. 명충 명충? 흥에도 청춘.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이게 너무 많다게요. Anyway, we're in you. 흥에도 망해요. 에비앙, 에비앙, 없어요? 어떡해. 루지스 차례입니다. 네. 어떡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짜만한데, 짜만한데. 듣자마자 바로 동작을 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업텐션. 하나, 둘, 셋. 어, 달라, 달라, 달라. 하나, 둘, 셋. 언니, 얘가. 아니야, 근데 같은데? 고마워, 또 다 달았구나. 나 큰 줄 알았어. 나 큰 줄 알았어. 오, 짜나. 에이, 스파, 레프리. 에이, 이거 수영이잖아. 아니야, 근데 같은데? 뭐, 다 달았구먼. 어, 같이 안 왔어. 나를 별로예요. 아니야, 나를 별로예요. 이마에 얹었다고. 나 손 올렸잖아. 형님, 이 줄, 이 줄 생각하지 않아요? 난... 다시 난 이거 했어. 자, 타입보이. 하나, 둘, 셋. 피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모델이! 모델이! 아, 나 오늘 엑스맨인가,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다니엘 맞았어. 아니야,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동선 탓이야, 동선 탓. 맞아. 아니, 왜냐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볼 때 맞은 거 같아, 본인이 볼 때 어때요? 좀 틀렸나요? 맞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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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10점 드릴게요. 인정, 인정, 인정. 세 번째 문제드립니다. 자, 슈퍼샤인. 하나, 둘, 셋. 이야, 완벽하네. 근데 다니엘이 계속 좋아하네. 2초씩 느끼한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팀에서 반응이 좀 느린가?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세상에 그런 거야. 팀에 너무 정감 있게 멤버 한 명씩 이렇게 있네요. 반응이 씨, 반갑습니다. 나 놀랄 것 같아, 너무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위드 테레븐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기면 돼요? 동점이지. 동점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20점 주셨어요, 그냥.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다 줘. 한 문제에다 100점 해, 그냥.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버블검 하나, 둘, 셋. 버블검 하나, 둘, 셋. 완전 맞다 맞다! 풀었잖아! 지금 풀었어! 완전 맞아 맞다! 풀었잖아! 후우~~ 그렇지, 그렇지! 저 팀도 재밌네! 1-2식으로 2-2식으로 2-3식으로! 맞이, 맞이, 맞이! 맞이, 맞이! 그럼 세팅하겠습니다! 멋 쓰면 어떻게 된 건데? 멋있으면? 그러면 이런 거 해. 멋있게. 아니, 귀엽게 해. 아, 이 땅. 질세였어. 자, 액션! 무분만 꽃이 피었습니다. 무분만 꽃이 피었습니다. 액션!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저희는 사이잖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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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 괜찮아! 제가 심판이에요 그정도 괜찮아요 예 봅니다 우리 다 우리 찰쩌해 액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운 포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나이노 뒤로 가 뒤로 가 움직였어 그리고 조민 씨 뒤로 가서 안 귀여워요 귀여운 포즈입니다 조민 씨 안 귀여워요 아.. 그리고 선호 씨 뭉크 같아서 뒤로 다시 하세요 이거 귀엽잖아요 다 귀엽잖아요 뉴스태을 왜 안 보냐고! 뉴스태을 좀.. 다 귀엽잖아요 다 귀엽잖아요 자 다음 디지털 할게요 이렇게 할 거야? 아 움직이는 거 잡을게 진짜요? 어 아 움직이는 거 잡을게 아예 금방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면 알겠죠? 토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내쉬 똑같아 내쉬 똑같아! 뉴스태 똑같아! 뉴스태 똑같아! 뉴스태 너무 이쁘다! 아 여기 또 귀가 휘었는데 자 갑니다! 요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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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정우 씨 오 고령의 나이에 잘 버텁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네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 위험하다 민지 씨는 어떤 요가 자수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오 민지 씨! 오 민지 탈락! 아 야 갈아내기는 아니었어! 갈아내기는 아니었어! 다 같이 악담을! 배우고! 야유! 배우고 식단 뜻이었어! 네 다 같이 악담을! 야유! 자 다리 찢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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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버텨! 자 선욱 씨 뒤로 가시고요 왜왜 다리 찢기! 종민 씨는 국민 체조 같아가지고 뒤로 갈게요 아 저기 저기도 진짜 다 찢어졌어! 근데 다니엘 씨 진짜 다리 찢어졌어가지고 바로 팀 진행할게요 갑니다! 엔딩 요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나도 구경 좀 하자 엔딩 요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모궁 who's with me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게 엔딩 요정이야? 엔딩 같아요 완전 엔딩인데? 아, 그래요? 되게 시크한, 시크한 통과! 어, 근데 라인... 우리 팀이지만 좀 있다 뭔데? 어?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저 통과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가세요 아, 다시 가세요 저 아까부터 있었는데? 아니, 다시 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 통과한 사람을 못 내는 게 어디 있어 아니, 갔다 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갑니다 자, 짧게 갑니다 고양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혜리 씨, 되게 내가 고양이 그 자체다 그런가요? 아, 근데 유선호 씨 되게 고양이가 건강해 보이지 않아서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이거 고양이인데 왜? 아니, 아니, 이거 토끼 아닌가? 아니에요 하니 씨 이거 토끼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제가 그렇게 해요 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야, 그거 고양이 맞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빨리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닭싸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들어갔고요, 혜리 들어왔고요 어, 닭싸움이... 손이 좀 풀려 있는데요 아니, 호주에서 닭싸움 이렇게 해요, 원래 아, 진짜로? 호주에서 닭싸움 원래 이렇게 해요 잘 잡는다 잘한다 네 좋습니다, 표정까지 해주세요 개구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다니엘 들어왔고요 개구리 자, 이번에는 감정 염려 비교정이요, 표정이요 저희 다 같이 심판 볼게요 오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뭐야? 뭐야? 나이구 나이구 자, 나이구 나이구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잡을 데가 없어요 아, 종이 씨 고개 돌렸어요, 뒤로 가세요 종이 씨 고개 돌렸어요, 뒤로 가세요 종이 씨 고개 돌렸으니까 뒤로 가세요 고개 돌렸어요, 고개 돌렸어요, 고개 돌렸어요 고개 돌렸어요, 고개 돌렸어요 종이 씨 고개를 돌려도 돼요, 이거 자, 갑니다, 다음 제 쇼 스파이더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이! 잘한다! 아, 유선호 씨 오지면 선배가 아닌데 아니,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고개 돌렸어요, 고개 돌렸어요 여기는 지금 헌드워드고 여기 완전 지금 수동산부인가요, 저 갑니다! 어부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리 진할 것 같아 다리 진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합시다 자, 합격이요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시력검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둘이! 둘이 같이 한다 오, 지금 지금 키플레이어 이제 소원 씨는 라식 좋습니다, 통과할게요 좋습니다, 다음 골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골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 이거 하는 것 같아 똑같아 똑같아 지금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아 여기서 이제 민지 씨가 들어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 할 수 있어 이거 지금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잠깐만, 종민 씨 골프 어드레스 자세 이거 맞아요? 어어, 어드레스 아, 이거는 백스윙이나 백스윙 가기 전에 테이크어웨이거든요? 통비 좀 틀렸으면 뒤로 가야 되는데 공정 공정 안 돼, 얘는 너무 편파적이야 뉴스터를 왜 안 보냐고, 뉴스터를 좀 가기 없잖아요 아, 이거는 백스윙이나 백스윙 가기 전에 테이크어웨이거든요? 통비 좀 틀렸으면 뒤로 통비 좀 틀렸으면 뒤로 가야 되는데 아, 틀렸어 아, 틀렸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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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LPGA입니다 예, 예, 예 저거 게이트볼 아니에요? 저, 어? 게이트볼 아니에요, 게이트볼? 게이트볼에 뭐 이상하긴 한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오토바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이거 말? 이거 말 아닙니까, 말? 뮤직스의 승리로! 좋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뭐야? 뭐야? 왔다 다 먹었어? 식초인가? 식초인 거 같아요 어?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 원래 식거를 잘 먹었어 괜찮다우? 네? 식초야, 식초! 아, 바로 식초야? 원래 식거를 잘 먹나봐 손을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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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1박 2일로 저희도 찍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만나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아 가능하아 해보는 걸로 아니오 아.. 아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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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스터 감사합니다.